얍뿍뿍! 얍뿍뿍! 얍뿍! 아 꼬모 진짜 귀엽다! 꼬모 인형인 줄 알았어 너무 귀엽죠? 너무 보여줬어요 이거 어디 count on jelly 안 보여? 어우, 바로 뜯어먹네 나 저 다 먹으라 했는데 바로 뜯어먹어 아, 너나 먹으라고? 네, 먼저 올라가요 야, 야, 야! 맞아요 나요 굉장히 떨리고요 미치겠어요 아 근데 유스케를 한 번 해가지고 더 떨려 엄청 떨었다고요 저 진짜 미칠 뻔 손 끝까지 다 저려가지고 막 그 정도요? 응 근데 혼자 하는 게 처음이라 그런가 봐 솔로 나 활동을 처음 하는 거예요 데뷔해서 우리 너 앨범 한 3개 찍은 거 같은데 그래서 떨려 유스케날은 또 노래를 잘해야 되는 곡을 했어 뭐라는 거야 발라드하고 막 이래가지고 더 떨었어 근데 유스케를 갈 때마다 떨려 그냥 마마무가 가도 떨리고 분위기가 좀 약간 압도되는 게 있었어요 미치 안 들어요? 오! 깜짝이야 어? 오빠 오빠 갑자기 왜 맘 팁... 맘 팁 넣어야 됐어요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어... 어... 힘들냐고요? 네 어 괜찮아요 저 재밌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신 거 같은데 아 물 입이 안 돼 어 굉장히... 어? 오빠가 들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되게 작아 보이네요 맞아요 아 짐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얘 춤을 추구하니까 몸이 깨서 괜찮은 거 같아 되게 작아 응... 어 봐 언니가 들면 엄청 커 보이는데 어... 오케이 6K 어이... 파이팅 어 오케이 아 우리 터로스님 아 나 너무 파이팅이야 어이 안전해 올 거 같은데 이제? 네 좀 잘 달라붙은 거 같은데 깨끗한 게 축하 내가 할게 너 눈 감고 있어봐 불 CG 해주면 안돼? 시작! 첫방 축하합니다 첫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경기 심리 심리로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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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꺼줘야 돼 이거 안 꺼졌어 다시 안 꺼졌어 다시 다시 축하 축하! 고생! 고생은 먹을까? 바로 먹어볼까? 따를까 그러면? 짜자이 네! 이렇게 저의 첫방이 끝났는데 일단 너무 생각보다 뭔가 긴장은 안 하고 되게 재밌게 행복하게 한 것 같고 잘 무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은 무대를 보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무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의 첫방은 끝이 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한번 조지부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오르르르르라바스 고생하면 이성MVIDIA 아니예요 저는 생일 피해자입니다 간사, 간 내다. 그런 거 함부로 발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몰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뭐 한다. 오늘 무대에서 생일 축구 파티합니다. 상상한 정체 누리꾼 형아. 단독 휘인 무대에서 생일 파티 버려. 아니에요. 그때 용사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살짝 외침만 있었을 뿐. 파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 눈에서는 파티까지 이루어져요. 음..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무대에서 못 왔잖아요. 그거 좀 달라졌어요. 거기에 문구 접했거든요. 오늘 생일. 뭐 다양한 스푼들이 존재해요. 여기까지만. 음.. 굉장히 가슴 한 켠이 뭉클하고 또 한 켠은 되게 설레요. 그리고 또 한 켠은 행복해요. 그렇게 3켠이 있어요. 이 바이브요? 이 바이브는 꽤 유지될 예정이니까 시켜봐주세요. 제가 오늘 잠을 못 자서 힘든데 노래하면 날려버리죠. 뭔 소리야? 반이요? 전 이미 무대에서 놀아요. 이거 팬 사관하고 팬들의 라방에서 놀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음삽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여기 컬러풀찬. 저희 이제 팬서분들이랑 저랑 다 같이 완전 컬러로 조지뷲시하는 음산.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와우! 사진을.. 이렇게.. 됐어! 이건.. 이거는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이 정도는 뒤속일 수 있지 않을까? 주머니 있는 사람들. 지금 추다 혹시 빠질까 봐. 그래서 다 일하게 된다. 일치 않아. 오! 감사합니다. 그럼 너는 성공의 발걸음을 잃었네? 그렇죠. 그 일을 하려고 하기 싫은데도. 오늘이 더. 언니 한 번만. 여기 어떻게 봐야 생일춘인 거야? 생일춘. 안녕. 오늘 생일! 깜짝이야. 사진 찍자. 파이팅. 당황이. 맛있게. 좌우. 장타. Minne. 깜짝이야. 랩. 베라이. 빠르게. 얘가 너무 웃긴 것 같다. 공개하고. 이 세 스테이. 매일 갈춘. 제 스테이. 너무 잃아서 저도 섹라니. 그거부터 드려봐요. 온다 온다. 축하 잘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가 생일 축하한다. 아니 불도 붙이기 전에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민망하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와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도 못 붙였어 아직. 이게 붙일까? 아 이거 호러물됐다 여기. 빨리 찍으세요. 잠깐만 왜 호러물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이거 이거. 케이크 한 번만. 이어가 나 쓰고 있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생일이어서 생일인데.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가지고. 무대를 좀 특별하게 꾸며봤는데. 여기 밖에서 찍을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체기만 받았어. 케이크 수업을 축하해 드리려고 케이크 맛있었다. 들어오니까 또 해줘. 그때 그러려고 나간 거예요? 아 진짜? 아 뭐야. 반짝이야. 마지막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이것도 해줘야 돼. 골반 탄 거. 이것도 해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아 저 패드님 너무 정말 다 잘 어울리네요. 와 진짜 쨍해. 완벽한 빨간색 빨간 인간이 됐다. 이 세상 모든 레드를 아사같지? 아사같이. 파이팅. 파이팅. 고생해요. 병아야! 뚝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혜인 씨 핫데뷔 위해서 등천동에서 16억짜리 카메라를 보셨다고 핫데뷔를 위해서 절을 했어요. 무려 16억. 아, 혜인 씨 핫데뷔 다 끝났어. 재섭다, 재섭다. 스크나? 마지막.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어, 맞네? 오늘 첫 주 방송이 이렇게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막바까지 죄다 찢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 해주시면 돼요. 어, 팬들이요? 일단 이만한 대바늘을 가지고 무대를 보면 되고. 아, 위싱. 위싱 돌리면서 빨간 코, 노란 코.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너무 웃겨. 그냥 자막을 한 번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